채비 뒤에 16 먼저 단어들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하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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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시오 하다시죠? 그러면 워킹 워킹 하면 되겠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이렇게 뜻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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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무슨 시로 바뀐거죠? 하다시가? 어떤 시로? 그쵸 이렇게 쓰이면 이름씨 무엇 무엇을 싫어하니 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습니다 이름씨나 어떤씨로 바뀌어요 그럼 계속해서 놀다 플레이 플레이 P L A Y 노는 중인 노는 것 플레이 그 다음에 깨끗한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청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클렌 클린 아 클린 L E A N 그쵸 그래서 클린 룸 하면 뭐예요? 클린 룸 깨끗한 깨끗한 청소하는 것 그쵸 밑에 있죠 됐습니까? 그쵸 그쵸 선생님 있잖아요 이번에 보카 새로 나온 거 완전 신기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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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선생님 깜빡한 거 안 해놓을 뻔했다 이게 뭐죠? 채빈이 오늘 보카 투 하고 있지? 네 빨리 만들어 주세요 생선 하마트면 채빈이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 뭐 복습해요? 이럴 뻔했어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 먼저 보카 1인데 보카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보카 2는 두 개예요 네 문장 세트하고 아니 단어 세트하고 문장 세트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I have blue bal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건 그렇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그렇죠 study 그렇죠 S, T, W, U D, Y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는 중인 하고 싶으면 studying 공부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 먹다 eat E, A, T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보는 단어 맞나요? 계속해서 What W-H-A-T 그쵸 오케이! 와우! 다 맞았어요 오늘 특징은 가보니까 하다씨가 ING 묻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플레이도 플레잉 클린도 클리닝 뭐 스터디도 스터딩 잇 이링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문장 속에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DO의 뜻은 뭐예요? DO 하다씨 그쵸 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씨의 대장이라 했어요 하다에 ING 묻히니까 하는 중인 이란 어떤 시가 됐으니까 B 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댔습니다 What are you doing? B 동사가 그래서 필요해요 오케이! 그랬더니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오케이! 그래서 eating의 뜻은 여기서 먹는 것이야 먹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먹는 또는 먹는 중인 이란 뜻일 때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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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s R을 보고 뭐라 그래요? M is R M is R을 보고 뭐라 그래요? B 동사라고 학교에서 다 배웠죠? 학교에서 안 배웠다면 배웠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제가 까먹은 거예요 B 동사뒤에 어떤 시가 뭐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처럼 쓰인다 어떤 시 그래서 먹는 중이다 가 된 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at are you doing? I는 U로 바뀌고 그럼 자연히 M은 R로 바뀌었는데 물어야 되니까 Are you?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16에서는 뭘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것들이 쭉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씨가 쭉 나오고 있죠 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게요 What is she doing? 그렇죠 눈치챘죠 She는 Is랑 같이 써야죠 What is she doing? 됐습니까? Yep 오케이 그랬더니 I'm studying I'm studying 그렇죠 I'm studying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그쵸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오 그렇군요 난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I'm cleaning I'm cleaning I'm cleaning 됐습니까? 그러면 클리닝은 깨끗한 이란 뜻에서 ing 붙인 거예요 청소하다 에다 ing 붙인 거예요? 청소하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비동서 붙이니까 청소하는 중인 이란 말이 청소하는 중이다 다 된 거예요 얌 오케이 자 다 끝났네요 오케이 오늘 성취도 쓰기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말하기도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퍼펙트네요 오늘 그야말로 수고했습니다 저 연습 안했는데 학교에서 해서 살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오 3연속인데 수고해주세요 100점이 숙소 131 131 142 152 153 154 155 155 156 155